여기 왜 왔습니까? 여기 왜 왔습니까? 그렇게 진노 요가하더만 여기 왜 왔어요? 그렇게 진노 요가하더만 여기 왜 왔어요? 세정치대로 가가지고 지금 계속 무슨 국가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항상 한 걸음 뒤에서 간보고 여론 동향을 보고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게 내나 수적 공조하고 똑같습니다. 간철수는 그래서 그 간이나 간철수 무슨 뜻인지 알지 않습니까? 모릅니까? 안철수와 간철수인지 그 간입니다. 여기가 막 불꽃나고 있대요.